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이소 신상 가득가득 들고 왔어요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고고 MBTI가 인형으로? MBTI별 특징을 담은 인형이 출시됐어요 내양형의 대표주자 고양이와 표정만 봐도 외향형이 분명한 토끼 쫙 뻗은 눈썹으로 보아 키가 분명한 레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망울을 가진 확신의 F, 봄 계획적인 햄스터와 자율성을 추구하는 판다 만약에라는 말을 달고 살 것 같은 N의 끝판왕 강아지와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할 줄 아는 S의 끝판왕 흑곰까지 MBTI 인형을 가방에 걸어 자신의 MBTI를 표현해보세요 다음은 귀여운 강아지 자수가 새겨진 체크 파우치입니다 베이지, 브라운, 그린 세 가지 색깔로 준비했어요 자수 부분은 퍼로 되어 있어서 촉감이 부드럽고 립밤, 핸드크림 등 간단한 소지품을 넣기 좋아요 우리집 화분을 더 멋진 인테리어 소품으로 바꿔줄 화분 받침 세트를 소개할게요 철제 장식의 스탠딩 화분 받침 세트에 화분을 넣기만 해도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요 간단하게 우리집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다음은 납작해서 더 귀여운 납작 인형을 소개할게요 납작납작, 보들보들, 자꾸만 손이 가는 코끼리 예쁘게 발을 모으고 자고 있는 토끼 머리부터 꼬리까지 너무 앙증맞은 돌고래까지 준비했어요 세탁바구니도 귀엽게 디즈니 곰돌이프 캐릭터의 손잡이 패브릭 바구니에요 귀여운 곰돌이프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어디에 둬도 시선 강탈 조임망이 있어서 세탁물을 넣고 조여서 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디즈니 곰돌이프 캐릭터의 베개 커버도 소개할게요 곰돌이프와 피글렛 캐릭터가 함께 그려진 베개 커버로 당장이라도 침대에 눕고 싶은 비주얼을 자랑해요 인테리어 효과는 더밀합니다 다음은 친구, 연인과 함께 사용하기 좋은 머그컵 세트입니다 핑크, 블루 두 가지 컬러의 심플한 라인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데일리로 티타인을 즐겨보세요 뜨개 러버들의 천국 다이소의 신상 뜨개실을 소개합니다 폼포미실이 섞여있는 폴리 뜨개실입니다 한 뜨개실에 여러 색이 믹스되어 있어 키링, 컵받침대 등을 만들 때 활용하기 좋아요 데님 느낌을 담은 뜨개실은 폴리 뜨개실보다 얇아 컵홀더 등을 만들 때 추천드려요 오늘 소개한 다이소 신상 어떠셨나요? 이 상품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국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안녕!